근데 오버워치 아예 할 줄 모르는 것 같던데 왔어? 응 상민이다 상민 상민이 형 나한테 있는데? 상민이 형 내 방에 있어 상민이 형 내 방에 있어 방금 진성이가 못쓰지 않았어? 아닌가? 상민이 형 먹었어 상민이 형 이건만 먹었어 상민이 형 이건만 먹었어 상민이 형이랑 거침이 없네 상민이 형 같이 먹기는 vậy 상민이 형 같이 먹긴 하네 상민이 형 남자네 상민이 이겼어? 상민이 형 싸우는 게 역전을 다하고 있어 상민이 형 리퍼 한번 보여주면 안돼 상민이 형 리퍼 없을걸 상민이 형hn이 먼저 넣어주세요 상민이 형 밀킨거 아니었어요? 상민이 형 형랑 뱅크가 아니었어요? 뱃블딩인데? 와 씨발 아 당황스럽네 아니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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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가지고 아 오그로 굴려가지고 아 방금 나 집중하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집중이 딱 흩어진 순간에 갑자기 그 타이어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어 덮밟았어 우재야 괜찮아? 내 코치팀 빚고 와야되는데 나 진짜 라인이 개잘하긴 해요 야 스타드 스타드? 뭐 이렇게 메랜디? 재능이지 재능의 차이지 이거 캐릭터 사야돼 이것도? 아니 이거 레벨 올리면 잠금 해제 돼 야 캐릭터 왜케 많냐? 나 때는 갓겜이야 갓겜이야 갓겜은 별로 없었는데 시작하면 빨리 나 개잘해 탱크 출신이야 심심해서 왔어 그만 정도 한달까 그만하고? 그만 유신해 어? 형이라는데? 상현이 형 상대팀이 나오는데? 콩순이 뭐야 나야? 그런가 봐 나랑 ếb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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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 리퍼 비상 어? 뭐 좀 해봐 개 잘하고 있는거야 지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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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너무 초보잖아 랭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어 정면 정면 형 알론 들어와 나? 스타더스트 내 쫓아도 돼 그래? 나 이 게임하면 난리나 왜 난리나 형 어디 할 줄 알아? 나 고수지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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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갖고 있는데 응 이거 안해가지고 봤지 오케이 0-10 오케이 1-10 택키 눌러봐 어? 여기 제주 그린티가 잘하네 제조 그린티가 우제일걸? 너야 요 민석이 언제 오셨어요? 집 간 거 아니었어요? 어? 집 간 거 아니었어요? 집 간 거 아니었어요?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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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집에 놀러 올 사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집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아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아이고 잠깐만 지켰냐고? 저 모자이크 해주세요 저 굿뽕TV 올라가면 모자이크 해주세요 형이 왜 이렇게 많냐 근데? 하이 하이로 나도 하고 있는데 형 자리 있어 이거 몇 인큐야? 5인큐 5대5야 연락도 안 맞으니까 라임 같은 거 해줄까? 밥 먹었어? 밥 먹었어? 밥 먹었어? 응 아까 낮에 먹었어 방송 전에 방송 전에 메린디? 재능이지 재능해라 응 재능이 스리지 캐릭터 타야 돼 이거 레벨 올리면 감금해지 힐 힐 할까? 나만 하는 거니? 아 내가 힐 할게 바꾸던가 5대5? 오버워치 5대5 스크림? 발로한테 할래? 아 발로한테 노집 아 그래? 나 발로한테 할래 발로한테 싫어해요 다 발로한테 싫어해요 다 이거 하면 라이엇이 싫어해 발로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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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는데 형 근데 발로한테 할 줄 알아요? 나 안 해봤어 아 뭐야 안 해봤어? 아 나도 발로한테 발로한테 몇 명이 탈 수 있는 게임이지? 6명 6명? 하면 해 나 하면 해 발로한테 하면 라이엇이 좋아할 거야 3명인가요? 발로한테 다 5명 아니야? 발로한테 다 5명 아니야? 왜? 아 그러면 어떡해 왜? 어? 왜? 왜? 사액이 형 발로한테 안 해 아 그래? 응 할 거야? 난 콜 나 깔게 그럼 사액이 형 발로한테 깐다는데? 해 발로한테 나도 발로한테 깔아? 근데 이거 발로한테 다 할 줄 모르는데 사액이 형도 할 줄 모르는데 해 그럼 이 판하고 그럼 발로한테 가자 이 판이라지 라이엇 게임 해야지 솔직히 그래서 이건 맞아요? 어 나 라이엇 진짜 사랑하거든 코치님 코치님